아저씨 이거 게임이라고 만들었어? 힘들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자네 게임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했어 아저씨 아저씨가 만들었죠 똑같이 생겼더만 똑같이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너 뭐야 저 알반데요 야 이거 알바는 이 게임 네가 직접 해보든지 어? 이건 졸작이에요 졸작 이거 말고 진짜 명작은 어딨어? GTA 군대 2 여기서는 군대 버지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걸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아 저 알바가 2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지? 잠깐 이걸 잊은 건 아니겠지 또 모션 인식? 불안하다 사장님 이것도 빼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 게임 세계 최초로 4D 어 4D 4D 지연되는 거거든요? 4D 불안한데? 묘해 화나면서도 어깨춤을 멈출 수가 없어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고병 취사병 군견병 군견병? 본격적인 카메라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설마 또? 아이 개한테 이씨 아이고 개씨 성공하였습니다 개밥이 맛이 없습니다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개뜨렸다고 무슨 하극상이야 너도 영창 쟤 또 왜 맨날 나와 늘었다 군생활 영창 이제 군견병 안 해 취사병 취사병 편하겠지? 취사병 취사장으로 가십시오 300인분의 밥을 하십시오 삽 뭔 놈의 밥을 행복하니 특식을 부탁하였습니다 커맨드를 입력하여 특제 군데리아를 만드십시오 미니게임인가? 빵 빵 이거 패티? 패티 가공샐러드 가공샐러드 이게 딸기잼인가? 딸기잼 아니 감시봐 미역 미역? 이거 맞아? 이거 먹어? 다시 다시 빵 패티 가공샐러드 딸기잼 딸기잼 칙 소고환 소고환? 소고환? 소고환을 왜 놀았다 행보관의 기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너로 좋아하네 외박 외박증을 입수했습니다 야 수상 외박 세모 버튼을 누르면 다방 레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 다방 레지 네네 네네 어딜 갈까 영창 가자 아 뭐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입수 보행 앤 실외 탈모 영창 외박 났는데 뭐 할게 없게 없게 뭐 남았더라 보병 보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은 훈련 날입니다 훈련을 바르십시오 아 왜 또 불안하게 오늘이 훈련 날이래 보복 전진 아 저 죽일놈의 보전인지 혈진 아 아 아 후방 보복 알바 새끼 넌 죽었다 이 새끼야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 게임이 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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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가져가세요 뭐 이거 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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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인사이 그 땅끼리 다필요! 내게 인테리어!